동영상 사다리? 예 natomiast 이건 뭐예요? 아, 잡을 수 있을까?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 어우 까따 evolves 으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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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reminding! 진짜 귀여워 귀엽다 계속 보니까 야 죽어라! 죽어라! 안돼! 사며 아닌가? 방구! 풍! 일 roar 아니 중시 다 같이 돌자 동네 안바... 아하! 동네 안바퀴 뭐야 뭐야 왜 사라... 너 뭐야 야 이거 쌍초아 사다리 뭐야 이거? 어? 아 쌍초아 어 오케 어 오케 뭐가봐 아 나 죽꽃 여기서 아 내 운명인간가 아 됐다 아아 이 새끼야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지나갈게 어우 잠깐만 아 나 아 아바wd 어허허허허 könnte 어허허허허허inking 어허허허허ará 어허허허허허허허헛 아, 잠깐만. 아, 힘들다. 아, 나 한 달맞은 죽어. 아, 또 이거 나왔어. 죽였어. 죽였어. 진호는 어디까지 갔어? 진호는 어디까지 갔냐니까 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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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한 칸만 여는거야 아 이거 두 칸 열었다 어 나 잘하는데? 오 잘하는데? 예! 뭔진 모르겠다 아휴 비키 또 따고 있어 잘 봐! 잘 봐! 에이 에이씨 오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뭐예요? 오! 우와 귀엽다! 아니 근데 님들은 뭐 이것만 했어요? 어떻게 잘 알아요? 아이템 뭔지 다? 뭐 패인들만 있어? 얼마 안槍에 아스파레이드 벗어라 저의 아카메리 아카메리 아라 아라 에헤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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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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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이게 뭐였지?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뭔데 이게? 재미죠? 빙가? 공숭아 음 음 괜찮다 아 뜨거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난 안될거야 난 그럴거야 하트다 아 뜨거워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 으악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너가 일리와 아 일리와아 그렇지 알겠어 갈게요 이게 뭐야? 좋은거야? 좋은거야? 난 하트가 제대로 오는데 황금밤 밑에 폭탄 한번 써보라고요? 슛 얘 누구야, 어떤 새끼야 매니저 매니저 투과라고? 아, 너 나와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결국 3개 먹은거야? 그냥 동전? 다시 나가! 바로 주면ём 얘는 뭐야? 쎄거같아 오야! 그러지마세요 어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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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! 어어! 어어!! 으어위우 어어 으아! 큐우! 이거 뭘까? 뭐야? 뭐야? 나, 나 몸뚱아리가 어디였어? 나 몸뚱아리가 어디였어, 너너랑? 예에에에에에 고기다 슉 내 사랑을 받았죠 너 되게 작다 아, 자크야! 왜 또 부활해! 혼망죽에 새키가 이건 뭐예요? 아, 맞네! 이것저? 아, 이거 어떻게, 이거 어떻게 두지? 아, 나 이거 어떻게, 나 이거 어떻게 내밀고 왔어 해내가 허어어어!!!! 어떻게, 나 이거 어떻게해! 왜 이래! 니가 올걸? 안오네 이게 내가 공격하는 거는 색깔을 바꾸게 다르게 해줘야지 내가 때리는 거랑 상대방이 때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헷갈리잖아 아나이씨 오예 하트다 야 너 왜 안맞냐? 너 뭐냐? 오 됐다 이거 못가나? 나 돈이 없네 헐 그런데 14밖에 없네 그러면은요 예전자들은 어떻게 죽여요? 아 죽여줄 수 있구나 내 공이야 니 공이야 아 모르겠다 야 나는 그냥 막 누르고 있다 이거 어떻게 지나봐? 여기다가 폭탄해 여기여기여기 어? 엄마 어 어 어 나 마지막탄 너 마지막탄이라고? 나 이거까지만 하고 나도 이거 해야지 10시까지라고 해도 기다려봐 지면 지면 방종 오케이? 방종해야돼? 지면 방종하죠? 왜 방종까지 해야돼 왜? 방종게임 방종게임 꺼져 방종을 왜해 쫄으셨어요? 방종을 왜해 방종을 다 시키면 되죠 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? 아 지면 빡종 빡종 일명 수원 줄게 빡 아 좋아 엔드라이브 초기화할게 엔드라이브 초기화할게 안 돼 그건 안 돼 흐흐흐흐흐흐 그만 그건 안 돼 끌어 안 돼 빠아 일단 끊어봐 예 응 나 여기 왔었나? 왔었구나 이거 짱귀였다! 내 스타일이야 아, 여기 또 어떻게 지나가? 아, 짜증나!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고! 아, 내 하트! 아, 간지러워, 잠깐만! 아싸, 또 하트! 아, 가면 될 거 아니야! 지금 가나? 먼저 가나? 뭐가 차이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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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이야? 야! 오우 아우 징그러워 아 귀엽다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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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호우 똥이야 이거? 왜 똥 뿌리고 있어? 아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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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널 죽여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찮은데 그냥 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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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번밖에 못쓰는 줄 알고 아끼려고 했지 아 어떡해 벌써 이렇게 많이 맞았다니 벌써 보스랑인가? 나 안간데 3개 있는데 안간데? 넌 누구야? 넌 뭐야? 오 이거 먹으면 내 무작 없어지지 않아요? 아 그래요?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것도 없어지면은 없어.. 내 아이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? 예 아니에요? 이건 뭐야? 아 깜짝이야 우와 못 먹어 아 여기 방 갈 수 있나? 못 가도 해 아 여기 방 갈 수 있나? 아 여기 방 갈 수 있나? 그래 이런데 비밀방이 있는거야 미안해 아 이 새끼 이것도 나왔어 이거 와 이때 쓸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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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뭐야 아! 망했어! 나는 실패했다! 야 그래도 나 여태까지 아해도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간거야 와! 실력이 늘고 있어! 맘에 든다! 나는 실패했다! 야 그래도 나 여태까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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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! 어! 어! 받았네! 소음 말하세요! 장애인 집단님 고맙습니다! 어! 장애인 집단? 빨리 얘기해! 소음 얘기해! 어! 쉬는 날에 아웃라스트 켜놔! 아! 미친새끼야! KAIXN이 고맙습니다! 미친새끼야! 개념생각을 또 하고 얘기해! 아! 미친새끼야! 야! 소울이잖아! 잠깐만! 나랑 얘기 좀 하자! 네! KAIXN이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자! 생각해봐! 응!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뭐 갖고 싶은 거요? 게임! 게임 하나 해줄까 내가? 게임이요? 응! 아 무슨 게임이야! 게임 안 할 필요 없어! 아니 생각해봐! 너! 네! 내가 네 번호 알고 있다? 네! 나 너! 홈빛 갈 수 있어! 진짜! 아니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! 대님스러워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네 파주 사는 것도 알고! 다 알어! 알았어! 야! 좀 빨리 생각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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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! 바람이! 벌뿡터 많이 바랐잖아요! 그렇죠! 근데.. 아! 뭐! 안 바랐어요! 스읍! 저! 풀스포 사주세요! 아! 진짜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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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진짜! 지지실래요? 스읍! 생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택배로! 아시겠죠? 아! 지지실래요? 진짜? 제가 인증해드릴게요! 아! 빨리! 아니! 풀스포 사달라고! 아! 내가 그러면은! 아웃라스트 말고! 아이자! 엔딩 볼 때까지 방송하는 건 해볼게! 근데 나 손 두 개잖아! 뭐! 하나지! 왜! 아웃라스트 하나 이겼고! 아이자 하나 이겼고! 아이자 하나 이겼고! 내가! 아! 진짜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! 뭐하지 소원? 두 치아 빡! 붓고 춤추는 안 돼? 아! 개선하지 말고! 왜! 너도 아까 나한테 그랬지! 춤추는 거 하지 말라고! 너도 나한테 춤추는 거 안 되지! 그러면은! 알았어! 그럼 볼 시켜농! 아! 잠깐만! 볼 시켜농! 몇 탕까지! 켜농! 미치즈X야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못! 그냥! 깰 수가 없어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! 근데 일주일 걸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해! 할 수 있어! 못한다고! 할 수 있어! 아! 진짜 못한다고!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! 할 수 있어! 할 수는 없다! 아니! 할 수가 없다고! 뭔 소리 하세요? 할 수 있어! 아! 생각은 좀 하고 해결해! 나 1탄도 진짜 동전 껴가지고 겨우 깼는데 무슨 소리야! 할! 그냥! 안 돼! 예! 아! 진짜 개선하지 말라고! 으! 말도 안 된 소유하지 마! 무슨 차이를 그면은! 파판할게요! 안 돼! 안 돼! 아! 파판 켜놔 할게요! 아! 마울라스트! 그냥! 아! 미치! 아! 저 뒤질래! 진짜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! 저 뒤질래? 으! 아! 그럼 할게 아... 안돼 너무 멀어 아 나 혼자 못해 나 못한다고 아 진짜 못해 못한다고 어머니 같이 옆에 형 어떡해 아 어머니인데 무섭다고 오빠 아 오빠 없어 아니 어떻게 하나 이거 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시켜 나 아웃라스트랑 보쉬랑 빼고 갈게 그럼 진짜 어? 아웃라스트랑 보쉬랑 빼고 다? 그럼 안네시아 안네시아 빼고 안네시아 보쉬 아웃라스트 빼고 에이리 그거 재밌어 에이리 하자 그냥 공포게임 빼고 아 보쉬 그런거 빼고 어 나 장난쳐요? 에? 제 소원이잖아요 에? 나도 가능한게 있잖아 알았어 어... 아 저 공포게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... 아 고아님 말이야 너네 깼대요 어 뭐든 솔직히 빼는 건 저 오바야 아 아니 내가 할 수 있는게 있잖아 못하는거 어떡해 GTA 5 켜는 하하 아웃라스트 할게요 하하 예 알겠습니다 하하 아 나 왜 뭐해 아 잠깐만 근데 내가 옛날에 아웃라스트 나 지금 잠깐만 타회자의 발언 좀 할게요 옛날에 아울라스트 비디오 게임 전문하시는 홍방장님 방송 봤는데 그분도 되게 어렵겠거든요 나 못해 나중에 그 나 못해 컨트롤 못해 하여튼 아울라스트 그 부분은 찍어서 보여주세요 잠깐만 다시 얘기 좀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아울라스트가 무서운 걸 떠나서 어려워 어려워 그럼 쉬운거? 어 좀 좀 쉬운걸로 데드스페이스 잘할만하지? 아니 저기요 할만하잖아 어 아 그러면 옥토데드 캐나가 어때? 아니 데드스페이스 할게요 아니 옥토데드 그 쉬운거 재밌는거 아니 데드스페이스 할게요 그래? 아 데드스페이스는 차 날거 같아요 야 우리 아까 옥토데드 그거 같이 할까? 이거 그거 스팀 게임이야? 어 나 살까? 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데미지 안된지 모르겠어 그 아까 니가던거 아니야? 어 장애챗집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데드스페이스는 없어 어 없어 잠깐만 우리 하다씨 갔다오고 얘기 좀 해보자 잠깐만 아 기다려봐 아 말도 안 돼 솔리야 무슨 아 옥토데드 풀업 안되잖아요 그쵸 근데 풀업이라고 써있어 옥토데드가 아 로컬협통이구나 로컬협통 로컬협통이구나 고양이 마리오 할게 어때? 고양이 마리오 어? 진호야 걔 노잼이야 고양이 마리오 아 노잼 노잼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 마리오 고양이 마리오가 그 새로 나온 버전이 있단 말이야 어?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다음에 내가 방송 켜서 게임 할 때 게임 하나 켜놓는게 아무거나 아무거나? 어 아무거나? 어 좀 대신 긴거 막 긴거 긴거 그래? 어 막 랩보드에 전맵 다 졸기하면은 랩보드에 다 얹어서 오케이? 어 그정도 내면은 쉽지 그래 뭐 나 뭐 모던 시리즈만 했으니까 뭐 모던 2 엔딩 보면 되는거고 슈퍼마리오 하면 되는거고 그때 게임은 내가 정할거지 아니야 그냥 정해 그냥 아 아 할게 없어 저 다 알아 그냥 옥처드 돼 옥처드 돼 옥처드 돼 저기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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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도 벌칙 받는거니까 응 파판할게 아니 옥처드 돼 옥처드 돼 아니 파판하겠다니까 옥처드 재밌어 그럼 응 너가 파판해 쟤 그 맛을 몰라서 그래 와 재밌어 너 왜 이렇게 끊기냐 얘 목소리가 끊겨? 응 많이 끊겨? 네 여보세요 파판 파판 켜낭할게 네 아웃라스트 해 아 파판 켜낭이 더 낫지 아웃라스트 보다는 아웃라스트 너무 한 번 갔어 어 그러면 안 보는 공포게임 하나 해 아니 왜 싫어? 그래 그러면은 공포게임 아무거나 엔딩 켜나가게 됐지? 어 안돼 누나 또 뭐 이상한거 할거잖아 공포게임 아 내가 그래서 걸게 CD나 아니면 스팀이나 이렇게 판매하는 어 그럼 좀 유명한꺼라고 할게 왜 안되셔 암내시아 싫어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 싫어 어흐으으으으으윽 아 데디스피스 빼고 암네시아 아울러스트 둘 중에 하나 암네시아 할게요 예 암네시아 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둘 중에 하나 할게 아직 못자 하겠어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 한다? 어 언제까지? 이번 년까지 오케이 이번 주 아 개소리 하지마 나 그 입장이 있는데 아 쉬는 날 쉬는 날 야 이번 년까지? 아 개소리 하지마 이번 년까지 아 저 억지부리지 좀 봐 이번 달 그러면은 3월달까지 아 이번 달까진 또 힘들 것 같아 내가 3월달? 3월달까지 그렇게 아 내 생일을 녹화 내 생일을 못해 내 생일을 아 어 3월달까지 할게 아 예 3월달까지 할게 왜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간다 어 가 네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요 저기요 다른거 또 얘기한게 뭐였었죠? 엄리시아 아웃런스트 두중에나요 다른건 없나요? 네? 다른건 없나요? 없어요 그럼 맛있는거 사주세요 맛있는거 사주는거는 우리 둘밖에 못보자 제가 캠키보 맛있게 먹을게요 어때요? 님이 저 캡처하시고 누나가 방송 켜서 먹는거 찍어? 내가 진짜 개웃기게 먹을게 됐어 할부키 알았어 빨간 열송이 빨간 열송이 빨간 열송이 빨간 열송이 치킨 놓자 치킨 그래 내가 치킨 사줄게 얘가 열 마리 사줄게 다 먹어 한 번에 열 마리? 열 마리 오바고 그냥 한 마리 사주죠 싫어 열 마리 사줄게 열 마리 한 마리 다 먹어야 돼 아... 솔직히 아... 그거 뭐 봐 한 마리 다 뭐 먹으면 네가 아우나스치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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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내가 지금 시켜줄게 먹어 아니 지금 안돼 엄마바 스치했어 내일 하죠 내일 저 내일 일하는 데서 저 내일 나오지 말래요 저희 다 아니 내일 물량을 다 뺏고는 월요일날 오늘 그래서 내일 쉬래 엄마바 스치 엄마바 스치 엄마바 스치 엄마바 스치 데드 스페이스 원 엔딩 보는 걸로 나 치킨 먹고 싶다고 싫은데? 어? 싫어 아 왜? 그럼 그걸로 합의 보자 끝 됐다 데드 스페이스 원 켜나 할께요 3월 달 안까지 그래도 아웃라스트 보다는 낫겠지? 그래도 데드 스페이스는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 아 다행이다 나 라디오 라디오 방송으로 넘어갈께요